1번 2부 14강전 부산플라이 강원웰빙A 1코트로 도전하세요. 대구 하나로 대구 성접이 2코트입니다. 1번 2부 14강전 대구 하나로 대구 성접이 2코트 부산플라이 강원웰빙A 1코트로 도전하세요. 1번 2부 15강전 대구 성접이 2코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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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진판 식사를 마치는데요. 대구 가창 대구 마늘 행복 김찬회의 경기온벌 대구 한빛 대구 마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2번 3부 15강전 대구 성접이 2코트입니다. 2번 3부 15강전 대구 성접이 2코트입니다. 2번 3부 15강전 대구 성접이 2코트입니다. 대구 성접이 2코트입니다. 1번 2부 15강전 대구 성접이 2코트입니다. 대구 성접이 2코트입니다. 대구 성접이 2코트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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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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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힛 힛 힛 힛 힛 힛 힛 힛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